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찬희 시간을 보내고 김태솔의 스틸 스틸 시도 스틸 시도 스틸 그리고 앞쪽으로 이관희의 박찬희 김태솔의 스틸 이관희의 득점 10점 1초 74대 74 박찬희 그대로 돌파 야 야 야 야 국내 선수 너희 선수 아니야? 어 야 떡 사세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꼭 애들만 여행을 찾을 거야? 오늘 경기 승부로 여기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찬희 강상재 들고 나와서 외바 박찬희 정석 차 박찬희가 던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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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